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통령이 국방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되 부자 증세로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23-2024 회계년도 행정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해 오히려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적자는 약 3조 달러가량 줄일 수 있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백악관은 고일 6조 9천억 달러 규모의 2023-2024 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공개하고 국방과 이민, 의료, 사회복지 등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연방의회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022-2023 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 예산 금액보다 늘었습니다. 예산 증액은 부자 증세로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우선 메디케어 재정은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게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율을 기존 3.8%에서 5%로 인상해 확충합니다. 억만장자의 자산 증가분에 대해선 최소 25% 세율을 적용하고 연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에서 39.6%로 올립니다. 법인세율도 21%에서 28%로 상향 조정합니다.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 5일 공식 출범합니다. 현재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에서 나눠서 담당하고 있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관장할 재외동포청의 정식 출범일이 오는 6월 5일로 확정됐다고 한국외교부가 7일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미주 한인들을 포함한 재외동포들에게 영사, 법무, 병무, 교육 등 민원서비스를 종합 제공하게 되는데 직원 수는 150명에서 200명 정도로 예산 규모는 현재의 재외동포재단 예산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고 외교부는 발표했습니다. 한국외교부는 또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산하에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하던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맡을 재외동포협력센터와 같은 별도 조직을 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경제적 학대도 가정폭력 범죄에 포함돼 처벌받게 됩니다. 에리가담술 뉴욕시장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122일 후인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조례는 뉴욕시 인권법상 가정폭력 정의에 기존 신체적, 정신적 학대와 함께 경제적 학대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시에서 가족 간의 신분 도용 또는 수입, 연금 등 재산을 가로채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경제적 학대를 가할 경우 가정폭력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조례를 주도한 저스틴 브래넌 시의원은 경제적 학대는 분명한 가정폭력이라며 그동안 경제적 학대는 뉴욕시 인권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가정폭력의 정의를 확대한 것은 피해의 범죄를 확대한 것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출마 자격 논란으로 우여화된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다시 치르기 위해 회칙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정상화 위원회를 임시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7일 뉴저지 동해수산식당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논란을 빚은 회칙을 개정한 뒤 선거 재시행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회칙위 구성은 현 회칙위원 3명의 이경로 전 회장과 법조 전문가들을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37대 뉴욕 한인회 임기가 4월 30일 종료돼 회칙 개정은 물론 차기 회장 선출도 37대 기간 내에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회칙상 임기 연장은 불가한 만큼 5월 1일부터 정상화 위원회를 가동해 회칙 개정 마무리와 회장 선출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